알쎄요 알콜도 좀 섭취하고 그래가지고 네트가 술술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멤버 소개 한 번 하고 우리 육중한 베이스 이윤성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홀리 카우 파워의 정신적 지지로 홀리 카우 우리 기타 윤재형입니다 이거 쳐야 돼요? 제가 하도 등치형 커서 잘 안 보이는 우리 드럼 김병준 경비가 왜 이렇게 기가하니? 잘생겼띠 아빠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요 형이 좀 이쪽으로 봐서 우리 막내 기타리스트 정원이 예전의 게임 예전의 게임 경현이 왜 이렇게 삥 소리 하나 들지 TEAM 우리 아까 연주하고 들어간 권우재 참가하 굉장히 화면 된 것 같은데 저는 방원기라고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원희야 whoev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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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